백신도. 아유, 강호엄마는 좋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다른 별 따기라고. 그러게 말이야. 자식 농사 주는 게 최고라는데. 아니 그게 사먹고시보다도 어렵다는 거 아니야? 너네 사먹고시보다 큰 혜자를... 아이고 예예예 후백제와 동일 전쟁, 동일 전쟁이나 신뢰를... 신라 항복 935년, 후백제 멸망 936년 왕건은 호족과 기반을 갖춘 데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왕건은 호족 기반을 갖춘 데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 한 잔 줘야지! 아유 젠끼하게! 자는 채워야 맛있어! 딱! 채워주시고! 자! 컴배! 컴배! 아유 축하합니다! 아이고 짜자가지고! 만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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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배! 아유, 먹고시보다 더 오랜만이다 뭐, 먼저 당황해서 당황해서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가 LK에 붙었으면 난 LK 회장이다, 자식아. 아들아, 왜 나왔냐? 시끄러워서 그래? 아니요. 주인공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뭘. 무슨 고민이 있냐? 예? 아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얼른 니로 와. 같이 한잔해야지. 아버지. 저기 혹시, 혹시 말인데요. 혹시 LK에서. LK에서 뭐?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 싱겁게. 아야야야, 아야야, 이리 와. 어? 아휴. 뭐. 무슨 일이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